자, 저녁 식사.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메뉴가 모르잖아, 우리 모두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야, 저녁이거든요. 저녁에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고 했어. 저녁 잘 나오기로 유명하거든요, 우리 표가. 제가 오랜만에 많이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점심에 메몬갈비찜. 미쳤다. 아, 이거 한 입에 먹어. 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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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럼 온다, 온다. 나와, 나와, 나와. 야, 나중에 잠깐 둘이 죽어. 우와.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 내가 떡갈비라고 했다. 함양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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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 내가 떡갈비라고 했다. 뭐야, 방송 떡갈비.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냥 떡갈비가 아니고요. 지리산 폭돼지로 만든 특제 떡갈비입니다. 근육 내 지방이 충청해서 육질이 부드럽고 육질이 풍부해 한 명의 8미 중 1미로 뽑힌다고 합니다. 커팅해 주세요, 커팅해 주세요. 자, 엽니다. 자, 하나, 둘, 셋.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내가 그때 먹고 쑥국! 이거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야, 이거 안 먹어. 봄민아, 봄마다 먹어, 봄마다. 무슨 맛인지 몰라. 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매니저 여러분이 꼭 다시 먹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메뉴. 도다리 쑥국입니다. 또 다시 만났구나. 아, 진짜 뼈자락에 딱 먹는다, 지금. 이거 못 먹어, 이제.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야, 이거. 왕 떡갈비. 와, 이거는 너무 맛있겠는데? 와, 진짜 딱지만하다. 와, 근데 저거 진짜. 와, 떡갈비 그냥 뜯어 먹어 봐. 그냥 이것만 먹어봐? 어. 육즙이 막 흘러. 어우, 어때, 어때. 어때, 어우. 와, 진짜 담백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맛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응, 살짝 남겨놔 봐. 그래가지고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낮에 먹은 갈비찜과 비슷한 류네요. 안 먹어봤으니까 우리 한 입도 안 주셨으니까. 와. 왜 안 줬어? 와, 진짜 담백하다. 야, 그냥 이 형만. 아니, 너 왜 이렇게 리액션 하는 게 어색하지, 지금? 오늘 내가 먹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해. 갑자기. 그래, 밥은 먹고 밖으로 자야 되는데. 오늘 밥은 먹고 밖에서 자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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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와. 살았어요? 살아난다. 종민 씨, 살았어요? 이거 먹고 종민이 형 리액션 많아서 살아난다, 이제. 와. 와, 맛있겠다. 떡갈비. 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고 싶어. 하나도 안 써. 아, 저 인삼이요? 떡갈비 진짜 너가 말한 것처럼 피자처럼 썰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인삼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야. 숯독 굴리는데? 오이소박이 익었어요? 와, 오이소박이 익었어요? 익었어요? 익었어. 와, 이거 떡갈비인데. 우와. 반참이 예수인데, 반참도. 와. 아, 진짜 부럽다. 도라지. 와, 도라지. 야, 이거, 이거. 아, 떡갈비가. 야, 떡갈비 진짜 맛있네. 떡갈비 진짜 많다. 그러니까 질리지 않고 물리지가 않아. 와, 어때? 와, 떡갈비. 와, 떡갈비. 제가 두께 좀 보여줘, 가까이서. 어디서? 더, 좀 되게 가까이서. 두께 봐. 좀만 더 가까이. 냄새가 안 받아. 지리산 떼지가. 떡갈비. 어, 이거 흘렀어? 콩나물. 안 먹어. 야, 냄새낼 좀 어디 있겠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와, 떡갈비 스테이크다, 스테이크. 그냥, 진짜. 우와. 숯고 가자, 숯고 가자. 나 그 고기가 너무 맛있더라고. 야, 숯고 가자. 음. 우와, 이거 향이 벌써부터 다르다. 우와, 얘 살봐, 얘. 우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야, 오늘 잠 못 자겠네. 기록 회복해가지고. 나 국물 먼저. 형. 어때? 형, 어때? 어우. 아, 이거 숯이야, 숯. 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쑥고을 먹고 숯이라니. 야, 이거 밥이야, 밥. 야, 이거 고기야, 고기. 야, 이거 콩나물이야, 고기. 야, 이거 김치야, 김치. 잘한다, 잘한다. 와. 아, 형. 주름 터진다, 주름 터져. 주름 터졌어. 형, 젊어졌어. 진짜? 젊어졌어? 우와, 안 피곤해. 이거 국물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냐? 나를 깨워준다. 오, 색깔이. 그냥 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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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이 그냥 확 풀렸는데. 계속 맛있어. 아우, 야, 위에 올라오는데 또. 아우, 숯들이다. 침고요. 계속 맛있어. 아,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쓰린 속을 달래줄 메뉴. 왔습니다. 한 명의 또 다른 대표 특산물인 여주입니다. 여주 아울렛? 여주 지역 아니에요? 도시 아니에요? 도시? 여자 주인공? 열어봐요. 따단. 우와! 저거 뭐야? 못 보겠어. 따단. 우와! 저거 뭐야? 못 보겠어. 야, 땡. 땡이야. 이게 딱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못 보여서 되는데? 아니, 뭐야, 도깨비 방망이 아니야? 어, 정확해요. 이게 당뇨 잡는 도깨비 방망이로 불릴 만큼 천년 인슐린이 풍부해 혈당 조절 효능이 높다고 합니다. 우슐린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최상까지. 왜 그래? 아니, 이상해. 여기 커피가 쓰다. 꼭꼭 씹다 보면은. 먹었어? 계속 써. 먹어도 돼요? 어. 자, 네 분을 위해 몸에 좋은 한 명의 별미. 여주로 만든 여주 밥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먹니? 그거를 그 인서트 찍으려고. 야, 좋다. 좋다고 해도 밥상 그릴수서. 어? 여주 전이에요? 우와, 우와. 여주 볶음 2종과 여주 두부 전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는데? 아니요. 여주 전. 그래도 전, 여주 전. 야. 야. 잘 먹겠습니다. 다여주. 다여주. 부전 이거 궁금하다, 이거 안에. 이렇게 써서? 맞을 것 같은데? 싸? 어? 어휴, 맛있네. 저는 맛있어. 응. 이거 볶음인가? 볶음? 볶음. 볶음. 어우. 아, 끝맛이 그래도 여주 하네. 마지막. 마지막은 여주 해. 그 수단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알겠네. 응. 약간 씁쓸, 씁쓸해. 응. 그런 거 보면 넌 참, 제작진들을 숨겨놓은 건 찾는 거 1등이다. 너만 숨겨놓으면 귀엽게 찾는 거. 응. 사실 내가 공간에 너 내려오고 내가 찾으러 가려고 했었어. 근데 내가 널 끝까지 믿은 거야. 응. 한 번도 안 해. 딘디아, 좀만 더 캐. 오랜 시간도 아깝다, 여기까지. 내려가서 윤민이 형이랑 바꿀까 생각하다가 이 형이 올라와서 안 걸을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이 생각이 많았어. 정확했어. 두 분 사전 받았잖아요. 응. 아직도 부모님 드릴 겁니까? 딘디아 형 아까 당근맛 개 깔던데? 봤냐? 진짜 부럽다. 난 딘딘이가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큰일이야, 큰일이야. 와. 의사. 응. 아.. 들 sont주